이건 스피노이드고 여기는 포스테리아 뒤에서 본거구요 뒤에서 본거 그 다음에 이거는 위에서 본거 여기는 앞에서 본거 갑니다 다시 뒤로 오시면 어우, 사진작가는데 여기는 바디 스피노이드의 바디는 뒤에 있구요 그리고 스피노이덜 사이너시스가 있는데 스피노이덜 사이너시스는 여기서 안나오고 그림으로 봐야되니까 나중에 하구요 그 다음에 셀라 트루시카 위에서 봐야지 보이거든요 요 부분 셀라 트루시카 그리고 크레이더 윙은 큰거 위에서 보면 이렇고 옆에서 봐도 이거고 뒤에서 보면 이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레스터 윙 이거구요 작은거 그 다음에 이제 터리고이드 프로세스는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이 두개에요 미디얼 터리고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레터럴 터리고이드 프로세스 이 두개 합친거 터리고이드 프로세스구요 그 다음에 위액을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그 다음에 옵틱 커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데 있죠 이렇게 들어간데 여기 이렇게 옵틱 커널 그리고 스피리얼 올비탈 피션은 잠깐만요 여기 여기 위쪽 레스터 윙이랑 그 다음에 그레이더 윙 사이에 스피리얼 올비탈 피션 이거 그리고 프라멘 오벨 이거는 위에서 위에서 찍으시구요 이거 이겁니다 여기서 봤을때는 여기구요 여기 프라멘 오벨 그 다음에 프라멘 스피너섬을 그 옆에 있는 요거요 요거요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때는 여기요 그 다음에 프라멘 롯덤은 어 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고 여기서 봤을때는 여기 여기 아 요거 아까 얘기하신거 이거죠 네 이겁니다 여기까지가 스피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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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너